선생님 잘 모르겠어요.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거는 나도 뭐예요? 세모예요! 그게 뭐예요? 세모예요. 아 세모예요. 그 옆에 건 뭐예요? 이거는 똥그라미 똥그라미? 아빠가 갔어요? 선생님 다시 해보세요. 네. 청소는 똥그라미예요? 어 저거는 세모인 것 같고 저건 네모인 것 같아요. 맞았어요! 우와! 청소는 또 뭐예요? 아빠는 좋아요. 내가 이걸 볼게요. 정답! 세모! 맞았어요! 선생님도 몰랐어요? 네. 어? 정답! 세마리! 맞았어요! 정답! 한마리! 끊기! 예고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